안녕하세요! 과감하는 남자, 그라운마스터 이덕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토 판매사면 두세 배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월 5천만 원 벌게 된 걸 축하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성공 못하면 기적이다. 여기서 성공은 월 5천만 원 이상을 평생 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된다. 몇 대까지? 3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우리 회장님이 오리발레면 어떻게? 어떻게 알아요? 3대까지 주는 거? 방문 판매법에 양도 양수는 불가하나. 뭐는 된다? 상속은 된다. 우리 회사는 몇 대까지 준다고요? 3대. 지난 작년 10월에 말레이시아 오픈식 날 회장님께서 해외 사업자도 3대까지 주겠다. 진짜 내가 감동을 받았어. 그때. 그렇다면 이 애터미 사업은 스몰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시작하면 세 바퀴 돌리는 거야. 시작! 빅 비즈니스.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오토 판매사까지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죠? 네. 성공하신 분들이죠? 네. 축하해주세요. 옆사람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에터미의 성공은 세 가지 부자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부자? 머니. 머니 리치. 얼마를 본다고요? 월 5천을 3대까지 본다. 두 번째는 무슨 리치? 타임 리치. 자, 어떻게 해서 타임 리치가 되나요? 우리 회사? 상한선이 있죠. 그 은퇴를 했어. 그런데 내 조직이 줄어들면 다시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왜 그렇죠?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다단계 회사들이 우리 회사를 다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지금 10개국에 나가 있죠? 앞으로 70개국에 나가 있죠? 계속 정확히 복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안 가셔도. 그게 뭐예요? 다음 따라해봐.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모든 원데이가 전국에서 다 방송이 되죠. 그렇죠? 석세이스도 전부 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똑같이 그게 복제되고 있어. 오케이? 시스템.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 또 하나 뭐예요? 프렌드.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따뜻한 난로가 필요하다. 그 따뜻한 난로는 뭘까요? 가르쳐줬잖아, 내가. 친구야, 친구. 진짜 진실한 친구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다 그러죠? 여러분들은 친구가 얼마나 있어요?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미국, 일본, 카나다,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까지 다 친구가 있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냐고요. 그렇죠? 그 애터미가 앞으로 5년, 10년, 100년 계속 이어져야 우리가 자손 대대로 그 부를 세습할 수도 있고 또 부모로서 떳떳하고 여러분의 가문을 업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애터미가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일까?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에요?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이죠?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너무 쉬운 거 물어보니까 지금 실망들 하셨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발적인 재구매 회원이 늘어난다. 저는 아메이 하이리빙 렉서스 시너지사나 5번에서 5번 다 실패했어요. 열심히 안 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했는데 결과는 항상 올라갔다 도로 내려오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좋고 싸지 않으니까 멤버십이 아무리 늘어나도 매출은 늘지 않더라고요. 아셨어요? 자발적인 재구매 회원이 늘어나니까 뭐가 늘어나요? 뭐가 늘어나죠? 수당이 늘어나죠, 수당이. 두 번째로 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까? 전 세계 애터미만 없는 게 있죠? 그렇죠. 오늘 진짜 오토 판매사 수준이 높네. 가입비가 없다. 자, 가입비가 없다를 우리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나는 애터미를 창업할 때 목에 칼을 대고 시작했다. 왜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입비가 없으니까 매출이 없으면 그대로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애터미가 시작하고 나서 1년 반쯤 지나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애터미 본사를 가보니까 간판이 없어. 간판이. 간판이 왜 없냐니까 돈이 없대. 썬팅도 안 돼 있더라고요. 또 해모임을 열어보면 설명서가 없어. 카다로그는 너무 호화로운 말씀이시고 설명서가 없더라고. 그 설명서가 왜 없어요? 돈이 없대. 화장품을 열면 화장품 설명서가 없어. 왜 없어요? 돈이 없대. 그런데 왜 돈이 없었어요? 그렇지. 저도 그걸 한참 있다 알았는데 오늘 모이신 분들은 바로 아시네. 역시 오도 판매사 교육이다 보니까 수준이 엄청 높아. 높아. 그런데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보상 플랜을 보면 그 속에는 창업자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마음. 30대 30마침은 15점. 앤가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창업을 할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이 보상 플랜에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상 플랜을 얘기하는 것은 창업자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회사는 가입비가 없다. 물론 월간 유지도 있다 없다? 없다. 가입비가 없고 월간 유지 없는 회사는 전 세계 어디밖에 없다? 에텀이밖에 없다.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무한 단계의 무한 누적이 현실이 된다. 저는 사실 처음에 렉서스라는 회사로 갈 때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하이리빙 아메하면서 여섯 날 일곱 라인도 해냈는데 두 라인이야 못하겠느냐. 그런데 가보니까 되더라? 안 되더라? 무한 단계로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못 내려가죠? 그렇지.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또 시너지 유사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가입비와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말레이시아 오픈이날 회장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로얄클럽 회원 중에 50%가 강의할 줄 모른다. 그런데 강의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로얄클럽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어? 그렇지. 무한 단계 무한노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내 밑에 강의자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의 단점을 해결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때 또 그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애터미의 로얄클럽에는 학교 근처도 못 가본 성공자가 있다. 그래도 국민학교 나은 사람은 고학자다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이 성공을 할까요? 왜? 그렇죠.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무한 단계 무한노적이 되더라. 또 애터미 창업할 때 17명을 모아놓으시고 강의를 하셨는데 몽땅 신용불량자더라.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들이 이번 석세스 때는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태국에서. 그 중에 10명이 성공했다. 이건 전 세계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어느 네트워크 회사든 간에 첫 번째 강의를 들은 17명 중에 10명이 성공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기적이라고 기적. 그런데 애터미에 성공 못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아니죠? 맞지요? 서로 축하해줘 다시.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목에 칼을 대고 가입비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앵가가 내려갔다 뭐 했다 이건 대화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뜨거운 박수 한 번 보내봐요. 그런데 이 박수가 아니야. 월어천이 통장에 팍팍팍 찍히는 걸 생각하면서 해봐봐. 그럼 바로 달래요. 바로 달래요. 바로 달래요. 이거예요. 우리 회장님 말씀을 빌면 온팽이 나는 물건을 못 팔아. 아무 상관없어. 내 밑에는 물건을 못 팔면 잠을 한 잔 한 사람이 들어와. 또 내 밑에는 10분만 지나면 카드가 그리로 가 있어.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나는 진짜 치약시설 하나 못 팔아. 너 불어불로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다른 다단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 안 생겨? 절대로 안 생겨. 진짜 이 애터미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그런 분이 우리 창업자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단점은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성공 못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에 지금 아직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에게 두 가지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좋고 싸니까 소비자가 늘어나죠? 오케이? 그 증거가 있죠? 방송실 한번 보이실래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회사별로 소비자 숫자 나온 거. 한국 아메이가 1조 2,300억을 했습니다. 애터미는 7,784억. 뉴스킨코리아가 5,300억. 우리 회사 아메에다 물건도 훨씬 적죠? 제품값도 훨씬 싸죠? 그렇기 때문에 2등이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멤버십. 우리 애터미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보니까 약 289만 명의 실질 회원. 이 실질 회원은 실제 물건을 쓰는 소비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메인은 118만. 이거 118만 만드는데 얼마 걸렸어요? 27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10년이 채 안 됐는데도 이미 3배 이상의 멤버십을 확보했다. 그럼 진실할 1등은 누구예요? 애터미죠. 이미 끝났어. 저는 이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내가 일했던 H사가 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 20년이 넘은 회사인데 그 회사도. 21년. 멤버십이 6만 명인 거야. 거기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6년 일했으니까 속이 터져 안 터져? 와 진짜 이번에 진짜 속 터지더라고. 열이 받더라고요. 열 받더라고요. 이미 승부는 끝났어.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누가 끌고 가요? 애터미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1조를 넘기자는 거예요. 1조를. 여러분들의 노력은 됩니다. 올해 1조 넘기고 내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네트워크의 1등이 되자는 거예요. 누가 해내야 되죠? 여러분 해낼 수 있는 거야. 이 박수 가지고는 안 돼. 진짜 그 역사적인 순간이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전 세계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면 나라별로 토종 네트워크가 1등한 나라가 있어요. 가끔. 하지만 어차피 쓸 샴푸, 치약, 칫솔, 비누, 화장품 갖고 1등한 데는 없어요. 그 역사를 대한민국의 애터미가 전 세계 처음으로 에이살로로 1등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눈앞에 있다니까요. 거기 여러분들이 성공에 서 있잖아. 그죠? 오케이?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안다. 딴 끝까지 알린다? 어떻게 알린다? How? 어떻게 알려요? 여러분 파트너가 오늘 이걸 알아들었어.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성공의 8단계. 자, 성공의 8단계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VOD에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어라.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다 성공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실 어제 하와이에서 비행기 타고 밤에 왔어요. 오늘 밤에 또 가. 왜 그러냐? 오늘 이 강의는 이덕오밖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아셨죠? 자,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되겠다. 오토 판매사. 그런데 오토 판매사는 좌우에 250, 250만 포인트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이너리라는 모든 회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 단계, 무한노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걸린다? 과부하가 걸리더라. 과부하가. 과부하가 걸리더라. 그래서 항상 과부하가 걸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수당체계 변경. 변경을 하게 돼. 왜? 앤가가 한없이 떨어지는 거야. 앤가가 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바꿔. 바꾸면 누군가는 이익을 보죠. 그렇죠? 누군가는 손해를 봐. 그러니까 조직이 다 무너져 버려요. 바꿀 때마다. 그래 성공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 후원수당은 어떻게 돼 있어요? 후원수당이? 첫째는 30 다음에 70, 150, 240, 600, 2000, 5000. 이 사이사이에 플러시아웃이 되죠? 그렇죠? 30만 딱 넘으면 70까지는 슬럼프가 있어요. 오케이?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어마어마한 PV가 나오는 거야. 어마한 PV. 그래서 우리 회사는 10년간 과부하 걸린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진짜 이거는 기적 같은 얘기예요. 신기할 정도로. 오케이? 그리고 30 대 30 맞은 사람이 600 대 600 맞은 사람의 두 배를 탑니다. 맞죠? 대답이 시원찮네. 30만 포인트가 15점이면 600이 맞으면 20배를 줘야 되죠? 그럼 300점이잖아요. 몇 점 준대요? 160점을 또 깎았어. 우리 회장님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난 하나도 안 좋던데. 5천 대 5천이 맞으면 30 대 30이 아홉 배를 더 타야. 아홉 배를. 계산해 보시면 알아. 그래 놓고는 또 그 이상은 인정을 안 한대.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아직도 못 알아듣네.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내가 오늘 강의를 못하나 봐. 제 거 잠깐만 보여줘 봐요. 자, 지난 1일 날 좌측이 10억 6천 8백 만 포인트고 우측이 9억 5천 8백 50만 포인트. 합치니까 하루에 20억 포인트야. 그런데 이거 기분이 좋아 나빠. 조킹 개뿔. 진짜 하나도 안 좋아. 내가 타는 수당은 5천 대 5천이에요. 1억만 인정하고 19억이 날아갔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차 나쁜 수당. 이런 얘기 들으려고 뭐 하러 왔나 모르지. 자, 우리는 상한선을 만들어서 그 넘치는 포인트는 전부 밑으로 내려가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 클럽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그분들에게 열렬한 박수를 보내세요. 그 어마어마한 포인트가 앤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앤가 떨어졌다 뭐 했다 그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아예 입도 담지 말아. 그리고 부원당에 보면 두 번째 상한선이 있죠. 상한선이 있다. 그리고 직급 수당. PV의 20% 중에 10%를 누굴 줬어요? 판매사를 줬죠. 저는 이 대목에서 애터미 사업을 결정했어요. 처음에 애터미 사업 설명을 들을 때 무한 단계 무한노적 완서버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분에게 분명히 나 이제 그런 거 안 합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암의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보고 매너가 없대. 그러니까 고향 사람 만났잖아. 너는 몇 년도 했냐? 나는 몇 년도 봐. 친해져서 빨리 풀어. 그랬더니 직급 탐험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0%를 판매사 준대요. 판매사는 매출이 얼마냐? 그랬더니 보름에 250이래. 보름에 250. 나로부터 보름에 250, 250. 250, 250. 그럼 한 번 더 해야 되죠? 보름이 또 있잖아. 250, 250 하면 500하고 500. 좌측에 500을 하면 회사 매출 PV 20% 중에 10% 절반을 판매사를 줘서 보름에 50만 원씩 약 100만 원을 지급상을 준다는 거야. 거기에서 제가 앉아졌다가 빨딱 일어나서 포스컷 빌딩을 진짜 30분을 돌았어. 머리는 하지 말아. 야 도구야. 너 17년간 다섯 번 망해서 집 없애고 부부 신용 물량자 되고 통장 압류 됐잖아. 하지 마. 가슴은? 알아봐. 하지 마. 알아봐. 누가 이겼어? 알아봐가 이겼어. 알아봐가. 자 우리 포스컷이 이성윤 박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지피직이 백전백승이다. 근데 우리는 다룬 회사를 알아볼 게 없어요. 우리의 맞상대는 뭐밖에 없어? A사밖에 없잖아. 그럼 A사 보상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A사는 한 라인이 천만 포인트에서 상한선이 걸리는 거야. 월. 월 천만 포인트. 우리는 하루에 5천만 PV에서 브레이크 걸리죠? 오케이? 아매이는 천만 포인트. 월 5천에서 브레이크 걸리.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는 뭐냐? 그 이상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우리는 5천대 5천만 이상 인정 안 하지만 아매이는 천에서 인정 안 한다. 자 그러면 두 라인을 천만 포인트 매출 올리는 그룹을 만들면 플래티늄이라고 그래. 플래티늄. 백금.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500, 500 두 줄을 만들면 PV에 10%를 준다고 그랬죠. 판매사한테. 그렇죠? 이걸 나누기 이하면 회사 매출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법은 회사 매출에 몇 프로 줘요? 35% 이내에서 수당을 줘라. 넘으면 안 돼. 우리 회사는 PV에 몇 프로? 70%를 주죠. 그러니까 70% 나누기 이하면 35가 되죠. 같잖아요. 우리 회원처 보시면 PV의 70%가 회사 매출의 35%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왜? 그걸 넘으면 어떻게 되죠? 세 번 경고받으면 문 닫아야 돼.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이하면 회사 매출이야. 그러면 판매사에게 회사 매출에 몇 프로를 준다는 거예요? 5% 주겠다는 거죠. 우리 회장님은. 그런데 아메이는 천만 포인트 두 개를 만든 플래트늄이 돼도 직급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왜? 그건 사업자로 아직도 리더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희한한 회사예요. 나머지 10%를 누구한테 주는 거야? PV 10%는 10% 판매사 주고 나머지 10%를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 사장, 단 여섯 직급을 10%만 준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진짜로? 네. 그러니까 보상 플래를 보면 뭐가 들어있다고 하네? 창업자의 마음이 들어있어. 우리 회장님은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초보자. 막 진짜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희망을 갖는 것이다. 하시면서 희망이 없는 신용불량자 물건 못 파는 사람 강의 못 하는 사람 또 인간성 나쁜 사람 우리 애터미 인간성 나쁜 사람은 성공해. 왜? 좌우에서 온팽이 나오면 끝나잖아. 맞죠? 어쨌든 그런 찌질이 못난 사람들 위한 플랜을 만드신 거야. 맞습니까? 자, 그래서 아멘은 세 번째 라인을 천만 포인트를 만들면 에모랄드가 돼. 에모랄드. 여러분 천만 PV 세 개를 만들면 대단한 사람이요? 못난 사람이요? 대단하죠? 그럼 아멘은 얼마를 주냐? 직급상으로 0.25%를 줘. 회사 매출의 0.25%를 그때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회장님의 마음이 뭐냐 이 회사 매출 5%를 누구만 가져라 판매사만 가져라 이렇게 우리 회사는 우린 팀장부터 공유수당이죠 알아요? 여기 판매사 이상 올라가신 분들니까 아시겠어요? 아실 겁니다. 팀장은 팀장 5% 수당은 팀장,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이 공유해 알아요? 그런데 아멘은 이 0.25%를 공유해요. 에메랄드만 갖는 게 아니야. 이후에 6라인을 만든 다이아몬드도 공유하고 9개를 만든 수석 다이아몬드도 직급하고 공유하고 12줄을 만든 더블 다이아몬드도 이걸 공유해. 그러니까 얼마 돼?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어떻게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아멘이랑 거의 매출이 같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0.25%라는 게 얼마 안 된다고. 알았습니까? 그럼 6줄을 만들면 천만 포인트 6그룹을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면 이건 진짜 신 같은 사람이잖아요. 매월 6나인 천만 포인트 그룹을 끌고 가는 사람. 그 대단한 사람에게 얼마를 보장했냐면 0.25%를 또 보장했다는 거예요. 이 에머리랄부터 다이아몬드까지 0.5%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 왜? 아직 멀었다. 진정한 리더는 9줄부터다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회사는 진정한 리더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매사라고. 판매사.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박수를 쳐야 돼? 안 쳐야 돼? 우리가 성공하려면 매 파트너의 맨 끝에 있는 생장점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들이 살아 움직이려면 판매사라는 문턱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야 돼. 아까 회장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PV를 높인 것은 문턱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절반으로 내린 거죠. 자, 전에는 총방가 2만 5천 포인트를 100박스를 전해야 250만 포인트죠. 그죠? 육종세도 100개. 근데 앱솔루트는 몇 개만 하면 돼? 25개. 몇 배가 빨라진 거예요? 4배가 빨라졌죠. 4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로얄클럽 때 9월 대혁명이 시작됐다. 라고 제가 로얄클럽에서 강의를 했더니 오늘 그걸 하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앤가가 계속 떨어져도 여러분은 진짜 그걸 반기셔야 돼. 축하해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앤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30대 30이 자주 만든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쉬워졌다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200만 원이죠. 우리 계산은 30만 PV가 5천 원일 때는 7만 5천 원씩 8번만 60만 원 그래서 200을 얘기했는데 그 현재 상황을 보면 140만 원 정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 배속? 근데 그게 100만 원이 되면 그게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예요? 대답이 없네 그리야. 내가 오길 참 잘했어. 그 100으로 떨어지면 진짜 잘 된 거예요. 왜? 내 파트너들이 100만 원이란 뭐가 생긴 거야? 연금성 소득이 생기잖아. 맞습니까? 여러분 옆집 순이 엄마가 1년에서 100만 원 보는 게 좋아요? 4년에서 100만 원 보는 게 좋아요? 1년에서 100만 원 벌어야 자랑이 되잖아. 그 옆집 아줌마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4배가 만약에 진짜 빨라지면 5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50만 원. 판매사가. 판매사가 50만 원으로 떨어졌어. 그럼 애텀이 망한 거야? 잘 된 거야? 잘 된 거야. 아직도 목소리가 안 나오네. 오토 판매사가 50만 원 된 게 잘 된 거야? 잘못 된 거야? 왜 잘 된 거야? 누구나 하기만 하면 50만 원 번 되는 거잖아요. 1년만 되면. 2년 되면 얼마 벌어? 오토 팀장 되는 거야. 맞습니까? 3년 하면 오토 국장 4년 하면 오토 본부장 오토 총장 오토 단장 오토 사장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앵가는 떨어져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다 같이 크게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 승급 프로모션 있죠? 13억 6천 2백 그게 남의 돈이 아니야. 누구 거야?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네. 그것만 받아도 얼마야. 그것만 받아도. 아셨죠? 네. 그리고 아무리 떨어져도 이하는 절대로 안 떨어져.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절대로 그 이하는 안 내려간다. 제가 시간상 그 계산은 다 못해드리지만 100만 원 이하는 절대 안 내려간다. 아셨죠? 네. 제가 남양주 센터에 강의를 한 번 가러갔더니 초보자 사장님한테 물어보더라고 사장님, 단장님의 삶의 질은 어떠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딱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자 우리 머니 리치,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라는 세 가지 부자가 되면 매일매일 삶의 질이 뭐가 된다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쓰르리치 부자가 돼서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를 매일 즐기는 성공자가 되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